저희도 좀 잘하고 장학금 받는 주제에 네가 처음 들리는 장학금에 들은 것도 안 보셨어 나한테 전혀 잘하고 감히 그래 남짓 그...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? 어떻게 저렇게 가나 봐 그냥 그 사람은 어때? 아니요 남지가 나를 좋아해서 그래 한만 년 잘해 봐 집도 충분해 하나에 이쁘 한 번 더 열쇠 왼쪽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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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열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